중련동 중련동 하고 보여주나? 보여주나? 통과해지나 한 번에? 어? 뭐지? 아 잠깐만! 이거 왜 만칙이냐! 아니 저 얘기가 사기치잖아! 저게 뭐야! 중련동 왜 한 거야! 아니 사기치잖아요 완전! 저 사람! 아니 춤추는 거 막 개꿀 맞네! 넘어갔다! 진짜? 아 진짜 커플이라고? 그럴 리 없잖아! 말도 안 돼! 뻥치지 마!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난매일 수도 있다고? 개소리 하지 마! 난매끼리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 개소리 하지 마 진짜! 남매가 이런다고? 남매는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런 코너는 남매끼리 나오는 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아 진짜! 내릴 거야!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지? VR에서는 종이 없나요? 귀신하고 있어요? 아 없습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어? 갑자기 케이프 방법도 좀 예쁘다! 가봐봐! 내 머리! 마이크를 못 느꼈어! 뭐야! 현실에서 뭐가 느껴졌어! 젠장! 토끼! 다시 준비운동! 하나, 둘, 셋! 아이! 뭔 소리지? 쩝... 쫌.. 에잇! 진짜 별 파일 없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옛날 옛날 방송 캡처해둔 거예요 시청자분들 거 뭐 이런 거 옛날 방송 캡처해둔 거 그래서 박제한 거예요 나만의 사심을 이때 내가 맨날 캡처하고 다녔어 이런 곳을 캡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투숙 파일은 뭐냐고요? 궁금하지? 궁금하지? 아 이 사람들 끊임이 없어 아 욕심이 끊임이 없네 이 사람들 아 내년에 공개하지 뭐 아 내년에 공개하지 뭐 어쩔 수 없지 음 어쩔 수 없다 뭐 세릴 거야 뭐야 롯기 왜 습더기랑 있어? 롯기 왜 습더기랑 있어? 습더기다 언니 남친이잖아 언니 남친이잖아 내 남친 아니거든 아 진짜 내 남친 아니거든 날을 두고 싸우는 여자 두 명이라니 야레 야레 으아 으아 포키 일본어 시험지 다 정담으로 풀고 막힘 실수해서 100점 붙었어요 너가 개구나 아 오늘 시험 망했어 진짜 아 난 진짜 인간 말종이야 왜 오늘 몇 점 나왔는데 나도 60점 나왔어 아 나 94.5점 너가 개니? 아 근데 억울할만 하긴 하다 그래 정답으로 풀었는데 막힘 실수해서 100점 놓친 거면 억울하긴 하겠다 근데 왜 자꾸 학창시절에 생각이 날까 그쵸? 넘어갔어 와 저거 뭐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아 뭘 봅니까 지금 아니 저도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야 야 어이 동생 밟혀 볼래? 네 동생? 아아 우와 이게 뭐야 밟혀 보라며 왜 바로 들어올 줄 몰랐죠 딱 밟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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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세릴거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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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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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교실이에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니 재밌게 즐겨주세요 오 안내방송 1분이 말씀하시는 건가? 셀프 상단 아 그거 녹음 아니었어 진짜 사람이에요? 아 내려와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하 죄송합니다 아하 아 지금 물 쏟았어 아 진짜 아 물 다 쏟았어 개같은 거 개성청해 포키 안녕하십니까 안잡아요 네? 안잡으라고요? 안잡아요 아 안잡으라고 으아 으아 아 잠깐만 으아 잠깐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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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안돼요 보여주지 마세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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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규식 너도 보여주냐고 야 보여주지 말라고 김규식 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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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아 으아 야 넘어갔어 여러분들이 십덕이에요? 아니잖아요 비록 여러분들이 맨날 애니메이션 보고 방송 보고 유튜브는 봐도 여러분들이 십덕은 아니잖아요 그쵸? 어? 크리스마스에 비록 집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십덕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직뿐 아무리 말로 하라고는 했지만 그걸 진짜 하하하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습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뭐라 했지 어? 크리스마스에 말이야 사람이 안 나갈 수도 있지 사람이 안 나가고 방송 보는 게 어때서 자 내가 더 화나네 아 내가 더 화나가지고 지금 아 그런 걸로 뭐라 하는 거야 진짜 내리구요 아 만원 아 제가 섹시댄스라도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막 어 막 섹시댄스 막 어 막 어 막 감사합니다 어 막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아 만원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포키 플레이트 끼고 와서 너 야무지게 괴롭혀? 어 나 플레이트 아니야? 아 나 플레이트 안 켜서 귀찮아가지고 왜 그러면은 못 움직여? 시청자 atau girls 회 dont 들고양 제민이 아니야 제민이? 인터넷 방송이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유튜버 아니에요 유튜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얼마 안 돼요 잠시만 아 도티 사장님 안 와요 네 네 감사합니다 포키 드레스코드? 우리 드레스코드 맞춰야 돼? 언니 근데 우리 레드밤이잖아 열정적인 빨간색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빨간색으로 맞추고 옵시다 어머머머머머머머 하하이 미친 여기 레드밤 1장이 누구냐 넘어갔어 어... 부럽다 부럽다 많네 아 치솟 x4 아 많으면 힘들지 인정 아 갑자기 과거 기억이 확 나네? 아휴 어떻게 해요 철회하기 힘들겠어요 어머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